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음식을ity통신으로 해주세요 수출의 랍스타를 해볼까요? 물을 뿌려줍니다. 케퍼라기 양파 마늘 흙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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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는거지요 다진 후추냉이를 넣어버려주세요 이제 생크림을 만들고 넣어버려주세요 간장 후추 면사리 밀가루 청양고추 간장 후추 쌀가루 반죽 고춧가루 그릇이 고기고기 빵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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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마늘 올리기 고추 치킨 펙크로 치즈 양파 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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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간장 양파 야채 감사합니다.